여러분! 여러분!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죠? 아참! 알람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끼욱끼욱끼욱끼욱끼욱끼욱 아참! 나도! 그 와중에 졸라 달달해! 노래가 좋구만 왜 이러는 걸까요? 타트 나 무시하는 거 봤어? 타트 나 무시하는 거 봤어 배변밥 보였다고? 개쩌네? 배변밥 겁나 비싸던데 그거 너 돈도 없으면서 와 들었어? 타트 꼼짝 들었어? 너네 이모가 너네 배변밥 큰 걸로 보내줬대 우리 소연관념이 엉덩이 있었거든 너네 이모 잘났다잉 타트 꼼치 나 구경하는 거 졸라 수치스럽네 진짜 진짜 꼼치 나 실감뚜고 쳐다보고 있어 진짜 진짜 꼼치 나 실감뚜고 쳐다보고 있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